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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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피들 봤던 장면이 아니라 확실은 못하는데 아마 극악이었어 하다가 중앙에 지가 끊었거든 쉔니 막아서 그런게 아니야 어류 겐 미드 밀어 어? 내가 이걸 안올렸단 말이야? 이거부터 올릴래 재밌는 댐이거든 야 착한 미드다 나한테 킬주네 막 이제 저 초 서포터 해도 돼요 이 템은 이거를 위한 댐이었다 길립은 똑바로 쳐다보면 안돼 됐어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가 하하하 휴 거저 예쁘게 와 데미지 봐 내가 이렇게 강하다니 eton 그런 것 Gottes 놀랐군 여믐 이슬 참경하기